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이천 이십삼 년 오월 이일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루시드가 칠 점 팔일 퍼센트 하락했는데 이 하락한 가격에 들어가도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인베스토 플레이스의 기사 이 세 가지 펀드가 루시드의 반대로 배팅했습니다 지금은 이들에 함께할 시간입니다 부재 루시드 그루브 고급 SUV 출시는 루시드 주식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큐포인트 첫번째 루시드에서 호평을 받은 그래비트 SUV는 당분간 대중하게 판매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게다가 루시드 수익성이 떨어지는 또 단기 다른 분기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번째 투자자들은 굳이 루시드 주식을 공매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부문입니다 5월 8일로 예정된 루시드 그루브 워닝 발표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시드는 전기 SUV 그래비티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주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활종을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주식을 둘러싼 거액의 심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시드에 대해서 쇼패팅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펀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루시드와 주식을 둘러싼 관련 사실과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당신은 돈임으로 루시드 그루브 미래 전망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십시오 결국 공매도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에 관심이 없더라도 루시드에 투자하지 않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펀드들이 루시드에 반대로 배팅하였는가 핀텔의 도움으로 저는 루시드 주식의 매도 포지션과 관련된 여러 펀드를 확인했습니다 4월 말 서류에 따르면 이 세 펀드는 루시드에 대해서 쇼패팅을 했습니다 K2 대체 전략 펀드 클래스 A 티커 FAAX 미추얼 펀드는 루시드 주식 41231주를 공매도 했습니다 노블 앱솔루트 리턴 ETF 이 펀드는 루시드 주식 100주를 공매도 했지만 여전히 루시드에 반대하여 배팅하고 있습니다 포스턴 파트너스 글로벌 롱 쇼트 펀드 인스티이셔널 클래스 티커 BGLSX가 포함된 이 뮤추얼 펀드는 루시드에 대해서 38,222주 상당한 쇼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 펀드가 루시드에 반대로 배팅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그들은 2023년 1분기에 2314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지만 그 기간 동안 1406대의 차량만 인도했다는 사실에 감명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시드 분기 하락을 준비하세요 게다가 공매도자들은 루시드 분기별 적자 실적에 대해 우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2023년 1분기 재무 결과는 다를까요? 루시드 2020년부터 수입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적자를 벗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루시드 그룹이 최근 그래비티 전기 SUV를 광고했기 때문에 일부 거래자들은 루시드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루시드는 그래비티 차량 모델이 현재 미국 전역의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스는 자신의 회사 루시드가 그래비티가 SUV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루시드 에어 세단은 주행 중 전력이 꺼져서 리콜 들어왔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비티에 대한 리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CNBC는 루시드가 그래비티 SUV 배송을 2024년까지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차량 모델의 상용화 성공 여부를 가늠할 방법이 없습니다 루시드 주식으로 기회를 잡지 마세요 루시드 주식을 공매도 하는 것은 위험한 베팅이므로 신중한 투자자들은 이 돈을 큰 펀드에 맡겨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드 그룹을 주시하고 자동차 회사의 재행적 단점에 주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확실히 루시드가 2023년 1분기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루시드가 여전히 수익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저번에 수익성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이거죠 게다가 루시드가 마침내 그래비티 SUV를 대중에게 선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2024년으로 출시되기로 했으니까요 대체로 일부 펀드가 루시드 주식에 반대로 베팅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으며 투자자가 2023년에 이를 피해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이 데이브드 모아델이라는 기자는 루시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포지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야후 파이낸스에서 루시드 어닝 미리보기 프리뷰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분기 어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닝 리포트는 5월 8일에 보고될 건데 핵심 숫자들이 높으면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낮으면 상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서프라이즈 긍정적인 EPS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락을 예상하고 있네요 최근에 몇 가지 전기차 업체를 보면은 칸우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말른 오티봄티브 하락하고 있으며 피스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거의 모두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드타운 모터스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위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전기차 선도 업체 테슬라가 가격 하락 경쟁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인하하고 미국 세제 혜택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검증된 테슬라로 사지 무슨 신생 업체를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돼서 지금 예약량 뭐 이런 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인플레이션으로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그래비티 SUV 희망 섞인 뉴스로 인해서 대폭 상승을 했었는데 7.81%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5월 8일 워닝 보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주식을 상승시킬지 아니면 하락시킬지 기대하기를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